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 어? 뭐? 마리아 웨씨 구독! 구독해주세요! 이번에 구비드 우리 친두스 치킨 먹방을 해볼겁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깰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먹어야 됩니다 아기가 있는 집에 피합니다 조용히 먹어야 됩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조용하라구요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겁이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구요 조심 친두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조심하라구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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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왈 자 하루 다 맛있나요? 치토스 치토스 맛있나요? 매콤하고 치토스 맛있나요? 맛있다 맛있어 냄새도 치토스 냄새예요 저도 먹고 싶어요 자 한 명씩 가도록 하죠 자 여기 국민이 앞에서 앞에서 깨지 않게 치킨 먹기 깨지 않게 치킨 먹기 한 입에 다 먹어야 됩니다 조용히 럭이 성공했어요 국민이는 아주 잘 삽니다 성공 다음은 토이입니다 토이 성공 고마워 자 이제 바리야님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조용히 엉 어? 생산 네 こん 2층 가서 조용히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오, 맛있는데요? 진짜? 오,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 색깔 보이세요? 와... 이 색깔이 진짜 치토스 색깔인데, 치토스 색깔. 아, 이거 몰래 먹으니까 긴장감이 장난 아닌데요? 아,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넣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댓글 중에 국민이 몰래 치킨 먹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아니면 또 어떤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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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